감독님이 프랑스에서 영화를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 대본도 감독님이 쓰신 거라서 대본의 그 뭐랄까 작품의 어떤 통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게 저는 특히 프랑스에서 공부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현장에서 제가 연기할 때 영화방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표정을 담아내려고 롱테이크로 이렇게 좀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카메라 앞에 놓아서 이렇게 좀 감정을 그대로 끌어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연기할 때 오히려 그 긴 시간 동안 그 감정을 천천히 이렇게 급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게 좀 좋았고 저한테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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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